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가장 당황했을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낙연 연초부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띄우면서 엄청난 역풍을 맞았었고 이낙연은 아니라고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와 교류 없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혼자서 들먹였을 리가 없는데 올해 초부터 두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이 임기 말에 들어서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를 본인이 직접 꺼내들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낙연을 먼저 여론의 간을 보기 위해서 시생양으로 삼은 거다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낙연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를 꺼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아서 차기 대권주자 입시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은 사면론 관련해가지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태도로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제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낙연 대표는 꼴이 굉장히 우스워졌고 오늘 나오고 있는 보도만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적자나 동요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보도된 소식을 보니 이낙연은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단 10분밖에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받았었던 그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면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완전히 선을 그었고 어제 이낙연 대표와 함께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하자 미동도 없이 TV 화면만을 주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잠시 뒤에 또다시 문 대통령이 사면을 둘러싸고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낙연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저께 문 대통령의 워딩에 따르면 이낙연 대표는 국민 통합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사면론을 꺼내드렸지만 오히려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면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어제 문 대통령 발언을 보았을 때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이야기했었던 이 사면론은 아예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문 대통령이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이 때문에 이낙연은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나서 더 이상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라는 말만 남기고 광주행 KTS를 타고 광주를 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5.18 민주 묘지를 찾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낙연은 아침에 자신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면서 대통령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해당 발언은 신년 벽두부터 사면 건의 계획이 2주 반 만에 사실상 모두 물거품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계라든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낙연의 사면론 논란은 종결이 되었지만 이낙연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인 상처를 입은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 한 호남 재선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처음 사면론을 꺼냈을 때부터 속으로 반대했었다면서 적절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말씀으로 그게 더 명백해졌다라고 이야기했고 현재 강성 친문들 사이에서 이제 이낙연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낙연은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섣부른 사면론을 꺼내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도대체 어떤 경위로 사면론을 꺼내들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친문을 분류가 되는 또 다른 의원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사면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면서 청와대 쪽에서도 전혀 이대표하고 상의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데 왜 이낙연이 나섰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는데요. 우선은 개인적으로 이낙연이 문재인하고 사면론 관련해가지고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사실상 문재인이 사면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낙연한테 네가 먼저 간 좀 봐봐라 라고 이야기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팽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저께 이낙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굉장히 좀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추미애도 거의 마찬가지 취급을 당한 것이었죠. 1년 내내 추미애 보고 윤석열 찍어내라고 시켜가지고 추미애가 온갖 무리수를 더 가면서 윤석열 찍어내기 1년 내내 하면서 온갖 욕을 다 먹고 탈탈 털어가면서 윤석열을 정치검사로 만들고 윤석열을 적패로 몰아붙였더니만은 어제 문 대통령이 했던 말이 뭡니까?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사다. 윤석열은 정치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치상 추미애 역시도 바보로 만들고 완전히 손절치는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낙연 역시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대표가 대통령 기자회견을 딱 10분 보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인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낙연이 좀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낙연은 어저께 문 대통령 발언 이후로 더 이상 사면론을 들먹일 수 없게 되었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자신의 당대표 임기에 대해 하던 일이나 마무리를 잘하고 떠나야 되는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오늘 지금 한마디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낙연이 사면론 말고 꺼내고 있는 게 바로 이 공유제인데 최근에 그 자신이 주장한 이 공유제 관련해가지고 현실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받으니까 이낙연은 해외 사례를 가져와가지고 바라 해외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나 이게 알고 보니까 이낙연이 또 짜짓기를 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낙연은 지난 15일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해외의 이 공유제 사례를 이렇게 열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라든가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도요타도 이 공유제 개념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냐라고 오히려 반문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낙연이 이야기한 해외의 이 공유제 사례는 입맛에 맞게 짜집게 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또한 지금 이낙연이라든가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공유제는 착한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이나 법학에서 처음 듣는 정치적인 개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낙연이 이야기한 사례는 2017년도 한국법제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으로 만들어낸 연구 보고서였는데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협력이익 배분제 해외 사례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써 이낙연이 이야기한 롤스로이스의 공유 사례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보고서에서 다뤘던 내용은 롤스로이스의 위험 수익 공유 파트너십으로 소개를 했었고 해당 보고서에서는 수익 공유뿐만 아니라 위험도 공유 대상에 포함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위험도 함께 공유된다는 부분은 완전히 드러내버렸고 사실상 이낙연이 주장하는 이익 공유제 개념을 관찰하기 위해서 해당 보고서를 짜짓게 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익을 공유하려면 손실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손실은 쪽 빼고 이익만을 나누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편향적인 방식이라서 실현이 어려운 개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한 이낙연 말고도 홍익표가 예를 들어 썼던 미국의 보잉사의 이익 공유제 역시도 똑같은 오류인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펼쳐낸 해당 보고서에서 보잉사의 사례 역시 위험 공유 파트너십 계약이라고 명명을 했고 해당 보고서를 쓴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비행기 설계는 위험이 큰 사업이라 보잉이 협력사와 성공했을 때 수익을 나누는 것은 물론이고 실패했을 때 부담을 모두 나누기로 한 것이라면서 보잉사의 사례는 투자 내지 R&D 개념에 가까운 것이지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낙연은 사명 카드에 이어가지고 이익 공유제 카드까지도 흔들리면서 지지층의 마음도 잃고 당 대표로서 능력을 지금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나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낙연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지 아니면 이대로 물 밑으로 가라앉아 버릴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